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프랑스 매체에 올해 크리스탈 보이스 1위에 올라 글로벌 대세 아이돌의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23일 프랑스 엔터테인먼트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업체 아이브르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비가 크리스탈 보이스 오브 더 이어 우승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3개월간 글로벌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 비는 총 59만 7186표를 얻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비의 보컬은 k-pop에서 만나보기 힘든 바리톤의 풍부한 저음부터 강력한 팔세토까지 폭넓은 음역대와 소울 풀한 톤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빌보드로부터 bts 사운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는 평을 얻은 비는 최근 일본 유명 록밴드가 풍성한 관악기 같은 보이스로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며 비의 목소리를 가장 좋아한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b는 유니크한 보컬로 전세계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인기 지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글로벌 최고 k-pop 스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대 검색 엔진 구글에서는 2021년 아시아 셀럽 최다 검색 1위에 올랐으며 올해도 상반기 아시아 스타 검색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아이브르가 선정한 2021 최고의 k-pop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441만 6875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하며 프랑스 최고의 k-pop 아티스트에 등극했습니다. 영국 누비아 매거진은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뷰를 2021년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녀 k-pop 아이돌 1위에 선정했습니다. 독일 최대 매거진 브리기테도 가장 인기 있는 bts 멤버로 뷰를 선정했으며 영국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멤버로 뷰를 꼽았습니다. b는 러시아에서 k-pop 솔로 아티스트로서 가장 많은 팬클럽 회원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73주 연속 k-pop 아이돌 인기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k-pop 아이돌의 팬파워를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앨범 공동구매 기록에서는 k-pop 역사상 최고 금액 1, 2위를 모두 b의 중국 팬클럽이 기록했습니다. 한할향에도 b를 향한 중국 팬들의 뜨거운 열정은 기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의 직캠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k-pop 아이돌 직캠에 선정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인기 매거진 엘리제펜은 bts의 b에서 뉴진스의 민지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k-pop 아이돌 직캠 15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b의 직캠에 주목했습니다. 엘리제펜은 아이돌 개개인의 무대를 촬영한 직캠은 아이돌의 표정이나 춤을 마음껏 맛볼 수 있어 뮤직비디오나 라이브 영상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btsb,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직캠을 비롯해 아스파 윈터, 엑소카이, 빌리 티키, 스트레이 키즈 현진, IV 원형 등 화제성과 조회수가 높은 15개의 직캠들을 선정했습니다. 매체는 직캠 중 가장 많은 조회수는 b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그 수가 1억 4천만 조회수를 넘어선 경이로운 숫자이다 라며 b가 보여주는 퍼포먼스 대기 중에 천진난만한 표정을 주목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엠넷의 이떡 직캠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케이팝 역사상 최단기간인 318일 만에 조회수 1억 뷰를 돌파 현재는 1억 4천 3백만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초단위로 바뀌는 b의 짜릿한 표정 연기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4분 동안 눈을 뗄 수 없는 압도적인 매력에 빠져버려 그야말로 이떡을 부르는 진정한 이떡 직캠임을 실감케 합니다. b는 뛰어난 퍼포먼스 매력적인 외모 세련된 애티튜드를 활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곡 해석과 표현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으며 b의 무대는 수많은 아이돌에게 아이돌의 아이돌 무대 교과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b의 직캠은 2019년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 이어 2020년도 엔카운트다운이 원, 2021년 시리우스XM의 버터 직캠으로 3년 연속 최다 직캠 1위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